안녕하세요. 우아 성형외과 피부과 대표원장 김우정입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서 전문의 과정을 밟고 서울대학교 성형외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로 가슴 성형을 진료하고 있고요. 20년 동안 가슴 성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모든 환자들은 각자의 체온과 해부학적 위치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혈관의 위치, 신경의 위치, 근육이 갈라지는 위치들을 나타내는 신호들, 즉 흔적들은 동일합니다. 가슴 성형은 다양한 수술 경험을 통해서 이런 해부학적 위치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결국 통계적인 확률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가슴 성형수술은 짓도의 반복적인 수술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수술의 최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술 경력에 비례해서 수술 결과가 나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고해상도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해서 수술 전 과정을 눈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정교하고 섬세하게 가슴방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손상이나 출혈을 최소화시켜 멍과 복귀를 최소화하고 통증을 감소시켜 수술 후에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내시경 100% 대단의 절개 가슴 수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절개 부위를 통해서 내시경 카메라로와 핸들, 수술 수작 기구를 한 번에 컨트롤하면서도 섬세한 출기를 표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수술 편입니다. 반복적인 수술 경험에 의한 결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시경 가슴 성형을 통해 많은 환자분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내시경 가슴 성형 수술의 발전에 강조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환자분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는 것이 저를 믿고 저에게 수술을 맡겨주신 모든 환자분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